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바일 거래가 대세라고 하지만 국내 1위 쿠팡이라는 그런 회사에 비즈니스 모델을 깊숙히 들여다보면 미래의 기대 수익을 건 기업 가치다 말을 내세우지만 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신생기업의 경우에 성공은 대부분 투입 자금에 비례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수익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자금에 비례해서 적절한 시간 내에 수익구조를 안정화시킨다 일종의 자리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무한정 돈을 투자자들이 쏟아 부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내 1위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쿠팡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쿠팡은 그동안 2011년 매브릭 벤처라는 회사로부터 226억을 투입한 이래로 외부로부터 총 6차례 걸쳐가지고 무려 4조 1,266억 원이란 돈이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 손해에 꼽을 만한 것은 2015년 소프트뱅크가 1조 1,31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곧 이어서 2018년대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무려 2조 2,600억 원의 돈을 투입했습니다 따라서 4조 1,266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남은 돈은 1조 6천억입니다 그동안 사용한 돈은 2조 5,266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2조에서 3조 정도의 돈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시장 점유율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참고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40% 정도 됩니다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쿠팡의 거래액은 2019년도에 10조 원 정도였고 2018년도에 약 7조 원 정도였습니다 쿠팡은 2013년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6년 동안 누적 적자가 3조 원을 기억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더라도 1조 1,000억 정도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쿠팡의 연간 인건비는 1조 원입니다 2018년 말에 쿠팡의 매출 원가는 총 3조 6,72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9,866억 원 약 1조 원이죠 매출 원가 3조 6,727억 원이 이 둘을 합치면 매출 원가와 인건비를 합하게 되면 4조 6,6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원가와 인건비만 합하더라도 매출이 4조 원을 웃도는 겁니다 경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재산성을 맞추어서 온전한 기업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한국에는 오랫동안 유통업을 해온 유통강자인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속속 온라인 시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은 치열하고 오랫동안 유통업을 해온 기업들에 비해가지고 유통 신생기업은 물류와 배송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고비용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업은 마진이 아주 박합니다 얼마를 팔아야 인건비 1조 원 정도를 맞출 수 있을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2000년을 둔 후에서 우리 사이도 닷컴 열풍이 힘을 하쳤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는데 그 손실의 중심에는 미래의 기대 수익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래의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좀 감당하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투입되는 귀한 자원을 갖고 그것에 걸맞는 수입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그 기업은 기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시장 가치 기업 가치에 다른 기업에 매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맡게 됩니다 미래를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 자신도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쿠팡을 바라볼 때면 또 제 자신도 쿠팡에 대해서 거래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 항상 떠오른 의문은 소비자는 좋은데 소문난 잔치에 정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격언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